황당한 핑계를 내놓은 이른바 배달거지를 참교육시켰다는 사연입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음식점 업주 A씨가 고소를 진행하겠다며 손님과 나눈 대화 내용을 게재했는데요. 당시 한 손님이 배달이 늦어져 음식이 불었다며 환불을 요구해왔다고 합니다. 애초에 국물과 면을 따로 담아 불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달리 도리가 없어 환불을 해준 A씨. 그러나 문제는 이후 음식을 회수하러 가면서 발생했는데요. 배달기사가 음식을 회수하러 갔을 때 B씨가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손님은 당초 음식이 너무 불어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다고 주장한 바 있었는데요. A씨가 버린 음식을 왜 먹고 있냐고 묻자 손님은 회수해간다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꺼내 다시 담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A씨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담았으면 다른 음식물 찌꺼기가 같이 있어야 하지 않냐고 의문을 표했지만 손님은 황당하게도 삼촌이 음식 버리는 거 아니다라면서 내가 버린 면을 주워서 비비셨다는 변명을 늘어났다는데요. 그러면서 고객 말꼬투리 잡을 시간에 고객에게 다시 피해가 안 가게 대응책 마련이나 해라라며 오늘 일은 잊고 장사 잘하시라 등 되레 빈정거리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A씨는 캡쳐본, 배달대행사 액션캠 등 증거를 토대로 고소 진행하든 하겠다며 너무 바쁜데 이상한 사람 꼬여서 스트레스였다. 악성 리뷰는 삭제됐다고 전했습니다.